아이디어 정하기, 콘셉트 정하기, 인터넷 검색, 트렌드 흐름 파악하기 등등 기획자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저의 경험에서는 평소 생활에서 아이디어 소재 발굴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떠한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업무는 회의를 통하여 아이디어 즉 소재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은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아이디어의 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아이디어에는 어리석은 생각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진짜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의 해결책이 떠오르면 계속 발전시키고, 왜?라고 묻고, 무지를 마음껏 활용해야 합니다. 아이디어 테크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 전에 생각의 날개를 달아야 하고, 타인의 목소리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신경쓰면 결국 그 사람의 포로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 타인의 목소리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같은 시기, 학창시절에 발표를 하거나 수업을 들을 때도, 남의 일처럼 무신경하지 말고 자신있게 본인의 소견을 말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아이디어 생성의 가능성은 우리의 인식 너머에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특이하고 생소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책을 읽고 알게 되어, 일상생활에서 제가 하려고 노력하는 아이디어 발상을 하기 위한 습관이 있는데, 여러분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첫째,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계산하는 습관을 가지자. 둘째,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아이디어 발상법을 찾자. 셋째, 자신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자. 넷째, 왜 어떻게 질문을 통해서 법칙과 틀을 깨세요. 다섯째, 생활 속에서 생각하는 시간을 따로 정하자. 여섯째, 현재의 트렌드 파악에 자신의 안테나를 집중하자. 일곱째, 방송, 인터넷, 신문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자. 예술은 예술이 아니라 산업입니다. 시간, 예산, 인력의 한계 내에서 조사하세요. 아이디어 및 소재 발굴을 할 때 철저하고 다양한 자료 조사는 여러분들에게 큰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천 퍼센트의 자료 조사를 해야 백 퍼센트짜리 콘텐츠가 됩니다. 어떤 기획자라도 해당 소재를 평생 연구한 전문가를 이길 수는 없으니 철저하게 자료 조사를 하세요. 서치의 달인이 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여 얘기하지만 자료 조사는 기획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 조사라도 여러분이 기획자가 되는데 필요한 큰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확보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습관까지 기른다면 여러분은 이미 기획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